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0.4.9%로 8월보다 0.07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6월과 7월 하락세를 보이다 8월 이후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금리 인상은 미국 긴축 장기화 등의 여파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뛴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 각 0.04%포인트 0.06%포인트 올랐으며 주택담보대출에선 고정형 금리의 상승폭이 변동형 금리보다 컸습니다.